안녕하세요. 판례용보호문장기 판변TV의 방금영상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불가분 채권과 압류 전부 명령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3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64-2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동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이었죠. 공동임차인이 보증금조라고 하니까 일부 폐소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A라는 사람이 2016년 8월 2일 날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보증금 2억을 주고 월차임 1,400만원 2년간 임차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약상으로는 계약사항 관련된 책임은 공동명의자의 연재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A라는 사람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고들과 같이 동업 비싸게 하는 거죠. 균등하게 금액을 위해서 보증금 2억이고 이러니까 인테리어 교회에서 2억씩 낸다. 아니면 1억 5천만원씩 낸다. 이렇게 균등하게 내고 원고들은 매달 500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원 이상 천만원이 나오면 각각 이렇게 두 명한테 주고 나머지 수익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죠. 열심히 하면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식당 운영에 관한 지출은 모두 A가 부담하고 사업자 등도 A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식당 관련 동업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은 반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A가 영업 부진으로 차임이 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피고, 임대인 피고는 2017년 9월 30일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임대차를 해지하기로 합의를 하고 연체된 차임과 운영자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 피고한테 운영자금도 빌렸어요. 그 운영자금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1억 5천만원을 공제해버리면 5천만원 밖에 안 남은 거죠. 보증금에서. 그런데 A의 채권자, B, 보통 식당에는 납품업자입니다. 작자재라든지 이런 거 납품한 사람. 그 사람이 2017년 12월에 남은 보증금 중에 4,300만원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전부명령이라는 거는 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되는 거죠. 즉 A의 채권자, B가 A가 보증금을 갖고 있는 채권 중에 4,300만원을 양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겁니다. 문제는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2억이었는데 1억 5천원은 공제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고 5천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채권자 B라는 사람이 4,300만원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남은 건 한 700만원밖에 안 남죠. 700만원만 줄 수 있다라고 한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는 이겁니다. A가 단독으로 하는 공제합의, 특히 식당 운영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A의 채권자, B가 한 전부 명령 4,300만원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이 줄어들고 원고들은 나머지 채권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 된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연체 차임이 아닌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는 다른 공동 임차인들, 원고들과의 합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단행히 담보되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식당 운영비는 임차 보증금에 당연히 담보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A가 원고들로부터 이 식당 운영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대비권을 수료받았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야 된다. 결국 심리가 안 됐겠죠. 통일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공제합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체 차임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그저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채권이 수인의 채권자, 즉 원고들과 A 이의 수인의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불가분 채권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 즉 채권 양도 받은 사람한테 이전은 되지만 다른 불가분 채권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의 변경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하고 A, 원고들 A가 1억 5천만 원을 아까 운영비에 관한 합의는 안 된다고 봤죠. 그래서 연체 차임을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 채권에 대해서 원고들과 A는 모두 다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불가분이니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A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그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가 돼도 A가 그걸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A가 양도 받았다고 해서 그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익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의 전부를 이익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들은 공제합의 중에 식당 운영비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1억 5천만 원 다 청구할 수 있고 그중에 4,300만 원이 비액이 전부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들은 전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5천만 원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지인들끼리 식당 동업시에 한 명의 경영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금에 담보되는 것은 임대차에 관련된 채무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공제합의가 원고들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불가능 채권이 압류조는 전부 돼도 즉 A의 채권 A가 재산을 다 날려서 딴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규적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전부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임대들에게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인끼리 식당 동업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한 명이 해요. 한 명이 하고 그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그 사람이 다 합의해서 다 해버리면 그거는 대응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사건은 원고인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런 동업은 굉장히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에 공동임차인으로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보증금을 일부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의 판비안TV의 강도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0월째 팔레용고 민사 도급 중도 해제와 보수 청구권 사건입니다. 청구는 2023년 3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89174 판결입니다. 용역비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가 도급인이고 피고가 수급인입니다. 용역비를 돌려달라. 도급인이 돈을 줬겠죠. 돈을 준 사람이 용역비 돌려달라고 했더니 패소했다가 파견해서 이긴 사건이죠. 돌려받을 때 있게 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7년 8월경에 김포시 감정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피고와 사이의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용역비 중에 계약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4월에 전체 용역비를 1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종종 계약을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10%는 계약 시 20%는 주민 제한서 접수 시 30%는 개발고시 완료 40%는 실시 인가고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용고가 2018년 11월경에 피고에게 주민 제한서 관련해서 성과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주지 않는다. 업무수행 지체 및 불성실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2억 2천만 원 즉 9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합격 2억 1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피고는 내가 한 거에도 원고는 네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한 거다. 원고 측 규칙을 주장하고 설령 해제 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환할 필요가 없어서 명력비 반환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도급 계약 해제 시에 원상의 범위와 기성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원고는 너 그거 해제됐으니까 내가 준 돈 돌려줘 이렇게 한 거고 피고는 이미 일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내가 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다 한 만큼 했다 라고 주장한 거죠.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원고의 규칙 사유로 피고 주장했지만 그건 인정 안 됐습니다. 즉 피고 측 규칙 사유로 한 게 맞다 라고 한 거죠. 그럼 이렇게 피고 측 규칙 사유로 해제가 됐을 경우에 도급 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서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나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즉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면 보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든지 공평타당성에 비추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미 완성된 부분이나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를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사업 진행의 첫 단계인 주민 제한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을 해서 뭔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게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역비 다 돌려줘라 라고 끝난 거죠. 즉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기여하셔야 됩니다. 법의 글이 나와 있어요. 도급 계약의 성격상 도급 계약의 성격상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부를 보수 청구를 인정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 공사죠. 건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건데 일부 중간에 중도된 경우에 일의 중간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골저만 올라갔다든지 거푸지배에서 뭔가 올라가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남아있는 게 실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만 보수 청구가 인정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뭔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고가 그렇다면 그거는 보수 청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도급인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은 수급인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내가 한 것이 원고에게 실제 이익이 됐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보수를 일부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된다면 보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급계좌가 이 해외에 해 드릴 경우에는 보수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상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영업비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문장리의 판별TV의 방귀병원사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가설자재 임차인과 부당이직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3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296.1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업자였고 피고는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기환송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숙소공사를 연평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자로서 연평건설과 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가 원청이죠. 원청. 원청이고 연평건설의 하도급 업자인데 원고는 하도급 업자인 연평건설에 가설자재를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연평건설이 공사 중단으로 원청업자인 피고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단 때 그때 있던 가설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는 연평건설과 사이의 양도 양수 합의에 따라서 가설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연평건설과 상대로 2017년 9월 30일까지 차임지급 청구를 해서 화해공고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9월 30일까지는 연평건설 상대로 차임지급을 하는 화해공고에 맺어졌는데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임대차 종료 후에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은 뭐라 하냐면 계약 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당사자 2명이 합의하고 나서 나머지 당사자가 동인에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고가 동인에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자재를 지금 연평건설과 원고 사이에 이제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피고가 과연 그 인재재 계약을 승계했느냐 승계를 했다면 차임지급도 피고가 내야 되겠죠. 그런데 승계를 안 했다면 차임지급 의무는 임차인이 연평건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고가 동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결국 피고가 연평건설과 이 가설자에 대해서 양도 양수 합의를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계약 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종료 이후에는 임차물을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차가 있는 동안에는 이 임대차 물건을 딴 사람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법 점유율이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 후에는 그 다음에는 임차물을 사용하는 제3자 상대로 부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차가 연평건설과 임대차계에서 해지는 2017년 9월 30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가설 자제는 피고와 연평건설 사이의 합의가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연평건설과의 임차물 반환에 대한 소례배상은 중척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안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연평건설과의 임차물 반환에 대한 소례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와 연평건설 사이가 임대차 계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중첩되다 하더라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지금 임차제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9월 30일 이후 이후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사건에는 원심은 지금 연평건설과 처리할 문제인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적어도 17년 9월 30일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자재나 기계 임대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 업체가 공사 중단이나 폐업 시 원청에 이를 이어받는데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원고는 연평건설과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정산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정산 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화해공고의 열정에 따라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 피고도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는 가설 자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연평건설과의 별도의 정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구 오문장지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팔레원구 행정 무료 숙박과 선물 신고 의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5978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해임 처분 등의 취소 청구에서 오고요. 원고는 외교부 공무원이었습니다. 베트남 대사였는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니까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날 7일에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12일 날 원고에 대한 중징계료 의결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를 각 의결한 겁니다.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성 임원들이 2019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과거에 삼성전자를 근무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과 같이 다낭을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원고 부부와 삼성 방문단은 선그룹으로부터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펠 숙박 1일 530달러 약 60만원 정도 되죠. 3박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골프 비용도 선그룹에 무료로 제공한 겁니다. 원심은 무료 숙박은 주최자인 선그룹이 청첩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무료 숙박 및 경기부담을 했기 때문에 청탁으로 보지 않았고 또 국내에서 숙박권과 도자기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틀 뒤에 반응했기 때문에 선물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해임 및 징계부가는 부당하다고 취소한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최자의 무료 숙박 제공에 통상적인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의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공무원이 일정 이상의 급품을 받을 경우에 신고 의무를 해야 발생하는데 이 신고 의무가 반환할 경우에는 없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의 외부 출장 시에 1일 숙박비는 200달러 이하였습니다. 선그룹 측은 여기에 대해서 200달러 이하의 숙박이 어디가 되느냐 라고 문의를 했어요. 베트남 대사관 쪽에서. 그런데 선그룹 측에서는 노보텔 숙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즉 선그룹 측에 애초에는 무료 숙박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보텔 숙박 안내를 해준 거죠. 그런데 원고가 삼성 방문단이 자신의 친구라면서 특별한 대답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인터컨티넨 호텔 숙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료 숙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의사가 없었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유료 숙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숙박 기간 동안 공식 행사는 1회에 불과했고 공식적인 행사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어렵다고 보는 거죠. 즉 애초에 3박을 받았는데 1회성 행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굳이 이 호텔에서 3박을 하게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호텔이 제공한 숙박도 아니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보기에는 원고가 삼성 방문단이 선그룹으로 더 특별한 대답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숙박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청탁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10만원 이상, 100달러 이상의 선물에 대해서는 수령일, 장소, 수령경의 등 구체적으로 서명 기자로 되어 있는데 반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문이 이미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틀 뒤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 이미 받은 즉시 신고문이 발생을 했고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고문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고의무 위반한 거 맞고 무료 숙박 제공은 맞기 때문에 결국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된다. 원심은 잘못 판단한 거다 라고 본 거죠. 원심은 통상적인 범위를 매우 넓게 세겼습니다. 즉 원고가 삼성 방문단과 친문관과 있었고 삼성 방문단이 선그룹으로 더 그런 숙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도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받은 거다 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원고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는 무료 숙박이 아니었던 행사를 무료 숙박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이렇게 일부 법관이나 법관들은 고위층이나 부위층에 대해서 온정적인 법에서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고위 법관들이 이런 부위층이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고위층들에 대해서 이런 제공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이나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어떤 숙박의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상적인 선물의 비용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온전적이 돼요.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이런 원심 판단이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은 통상적인 범위가 넘어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독 고위층이나 혹은 부위층에 대해서는 이런 통상적인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람이 고위직을 하더라도 200달러 이내에 숙박만 가능하다는 게 규정이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는 무료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행사를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범위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준이 각각마다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통상적인 범위는 너무 완화된 조건이다. 그렇게 벗어난 안 된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선물 수령 시에는 나중에 반환했는지 여부가 한관없이 신고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제공받는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는 게 좋지 일단 받고 나면 신고 업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신고 업무 위반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공무사 작성 행사이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를 해서 유죄 취지로 파괴한성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21년 2월 4일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 차량에는 B와 C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B가 하차 후에 뺑소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뺑소니 운전자로 지금 신고가 된 거죠. 이 피고인은 경찰인데 경찰은 2021년 2월 7일날 경찰서 주차장에서 A와 B를 만나서 조사를 합니다. C는 안 왔습니다. A와 B, 운전자 A와 피해자인 B를 하고 C는 안 왔고 B는 사고 당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B와 C는 이틀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B와 C는 2021년 2월 9일날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죠. 경찰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C는 이날 처음 본 거죠. 그리고 A가 2021년 2월 10일날 수사관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 증명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건 결과를 통지를 해서 송치를 했죠. 검찰에 그런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재수사를 받게 되니까 뭘 한 거냐면 B로부터 B 파손 부위가 타이어 부위이고 차수리가 필요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들은 건 이거예요. 파손 부위가 타이어 부위이고 차수리가 필요 없다 라고 들었는데 추가 진술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재수사 요청을 받은 다음에 추가 진술을 안 받았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지금 두 번 본 거죠. B는 두 번 받고 C는 한 번 받죠. 추가 진술을 안 하고 재수사를 하는 결과 B가 충격이 경미하였고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C로부터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C가 A가 접수를 해 주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재수사 요청을 받으니까 B한테는 이런 말을 들어요. 파손 부위가 타이어 부위이고 차수리 수리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들어놓고 그 말을 다시 B가 충격이 경미했고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바꿔서 기재한 거고 C는 아예 진술을 들지도 않았는데 A가 접수를 해 줘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라고 재수사 결과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의 상해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냥 보험 처리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약간 완화해서 진술을 재수사 결과에 기재를 한 거죠. 그런데 결국 C는 진술을 청취한 적이 없는데 청취한 것처럼 여기다가 재수사 결과에 기재를 한 겁니다. 이러면 이렇게 허위 공무사 작성제에서 허위 기재의 의미가 뭐냐. 라는 거죠. 원심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이전 피해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차량 파손 부위나 진단서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재수사 결과라는 기재와 같다고 이해하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은 경찰관인데 재수사 요청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결론 방향이 있죠. 그 방향에 입각해서 피해자들의 진술 B와 C의 진술을 한 것처럼 썼기 때문에 이게 허위라고 인식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B와 C로부터 추가 진술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리고 없고 마치 자기의 족자들의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원심은 자기가 생각한 어떤 무언가의 어떤 결론 그 결론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경찰관이 피고인이 B와 C의 진술 또는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토대로 한 어떤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건은 차량 충격은 경미했고 뭐 이 사람들의 상해는 거의 뭐 할 게 없는데 B가 뭐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뭐 C도 같이 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경찰관이 그 생각을 가지고 진술을 작성 그 재수사 결과서를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추가 진술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추가 진술을 한 것처럼 썼고 그것도 피해자의 진술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걸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허위의 기재가 맞고 진술한 적이 없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B와 C는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자기 추측으로 쓴 거 이것이 허위다 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에 기재한 것이 일부 사실과 부합한 건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하지만 B와 C가 진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부 작성제는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심과 대법원이 관리는 부분이죠. 결국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찰관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런 추측이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마치 B와 C도 동일하게 진술한 것처럼 작성한 거 이거는 허위 공무소 작성이 맞다는 겁니다. 이 허위 공무소 작성은 허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독자된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피해자들도 그렇게 진술했다 라고 하고 기재한 것은 허위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일부 의견이나 추측이 일부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는 마찬가지다. 결국은 허위 공무소 작성에 있어서는 허위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그게 사실이 추측이나 의견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설령 진술이 일부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는 허위이기 때문에 허위 공무소 작성에 성짐한다. 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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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